헬로우 애플릭스 안녕하세요 무인도의 디바에서 15년 만에 무인도에서 구조된 서모카 역을 맡은 박은빈 한때 화려한 톱스타였지만 지금은 추억의 가수가 된 윤란주를 연기한 김효진 YGN 예능국 PD 강복어 역을 맡은 최종협 강복어의 형이자 YGN 보도국 사회부 기자 강화격을 맡은 차학연 그리고 저는 윤란주가 소속된 RJ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서준 역을 맡은 김주원입니다 무인도의 디바는 15년 만에 무인도에서 구조된 가수 지망생 서모카의 디바 도전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속 캐릭터들의 유쾌한 이야기와 따뜻함을 전할 무인도의 디바 여기에 저희가 선보일 색다른 케미스트리까지 다들 만날 준비 되셨나요? 무인도의 디바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Netflix See you on Netflix 감사합니다.